경남 합천군 용주면 환계리산 156의 환계폭포가 있습니다. 20여 미터를 쏟아내리며 만들어내는 폭포바람이 시원하고 그 모습이 장관입니다. 폭포 400미터 아래에 있는 택개교 옆으로 가면 되는데요. 차량 출입이 금지되어 다리 100미터 아래 주차장에 주차하면 됩니다. 폭포 바로 아래 많은 데크와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어 야영이 가능해 보이며 주차장부터 거리가 500미터인데 평지입니다. 폭포로 가려면 중간에 진검다리처럼 물길을 건너야 하는데 조금 유의해야 합니다. 폭포 탐방 중에 갑자기 수량이 늘어나면서 진검다리 돌들이 물에 잠기기 시작해 서둘러 철수했는데 미리 심고 갔던 장화덕을 봤습니다. 올라갈 때와 내려올 때의 영상을 번갈아 보니 차이가 나네요. 시원한 폭포 감상해 보겠습니다. 합천에서 합천호 방향으로 가다가 고풍교차로에서 용주 환계폭포 이정표로 가면 됩니다. 합천호까지 7km, 황매산까지 14km 거리입니다.